어머, 어머. 매콤해 보인다. 같이 들어가 있는 건 처음이야. 전복도 엄청 실해요. 엄청 실해요. 소갈비 들어가면 무조건 맛있지. 칼칼해 보이고 약간 입에서 살살 녹는 그런 맛. 저게 다 소고기예요? 말도 안 돼. 하나. 완전 너무 싱싱해서. 맛없어요, 단식이죠. 조합이 너무 좋네. 이 추위를 견뎌낼 수 있는 게 적은 것 같아요. 너무 맛있어, 너무 맛있어. 나 오늘 생일이야. 수족강 박살낼까? 다 먹을까? 우리 뱀는 거? 전복 8마리. 낙지 5마리. 소갈비 10개 추가. 10봉지라고. 10봉지라고? 뭐 장난을 뗀 거 아니야. 내가 뭐가 뭔지 모르겠다. 먹방 여신이자 먹방 지조. 먹방 신공으로 불렸던 분이 나와. 먹방으로만 여신이라고 불렸던 여자 박지훈입니다. 흔히는 먹어도 맛있게 먹는다. 옆에 있는 사람을 좀 살찌게 한다. 지훈 씨는 먹을 때 빈단다. 너무 맛있게 먹는데 지금. 진짜 맛있게 드신다. 사장님이 오늘 보는 재미가 있으시겠어요. 누가 하늘에서 보내줬나, 손님은? 저렇게만 하면. 진짜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